네이처브릿지 덕평자연의계소가 고객과 함께하는 다양한 고객만족 서비스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휴게소에 위치한 행운의 연못에 고객들이 동전을 던지며 행복을 기원하고 따뜻한 기부에도 참여할 수 있는 행운의 동전 던지기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2015년 한 해 동안 모인 모금액을 1월 28일 세계자연기금에 전달했습니다. 앞으로도 세계자연기금과의 협력을 통한 다양한 활동이 기대됩니다. 또한 새해 설을 맞아 빨간 원숭이를 찾아라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하나, SNS 이벤트. 휴게소를 돌아다니는 원숭이 사진을 찍고 개인 SNS에 올리며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둘, 현장 이벤트. 당일 3만원 이상의 영수증을 소지한 고객들은 100% 당첨되는 추억의 뽑기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 2016명에게 다양한 선물을 드리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랄게요.